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또 뻔한 주장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부담된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 안 된다. 그런데 말은 저렇게 하면서 뒤로 예산안 조정하는 거 보면 분노만 터질 뿐이죠. 저런 짓들만 벌이니 국정 지지율이 뚝뚝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오늘 또 데드크로스라며 NDS 여론조사 결과도 부정평가 53%나 나왔습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란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권성동 씨가 결국 사고를 쳤네요. 질문 세례에 어디 기자냐? 민주노총이지? 이런 얘기를 여당 원내대표가 한다는 게 상상이나 갑니까? KBS와 MBC를 두고 민주노총이 장악했다고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을 했냐라고 한 기자가 묻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있는 그대로 말한 거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기자가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라고 하니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다. 이런 돼도 않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어느 신문사에 누구냐? 이랬다는 것까지 탈로났죠. MBC지? 민주노총 소속이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냐? 라고 기자가 묻자 뭐 사실인데 뭐 이러더니 핸드폰을 가리키며 이거 치워! 이런 것까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라 뭐라 말이 안 나오죠. 애초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도 심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채용 압력 넣은 사람은 무죄고 채용 청탁을 받은 사람이 유죄다. 이게 현 정부가 말한 공정상식 정의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러다 국가가 망할 것 같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로 방금 전 단독으로 KBS 언론 노조에서 권성동은 정치인으로서 자격 없다. 법적 대응을 검토할 거란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오늘 유시민 작가는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다. 하는 게 있어야 비평도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뼈를 때렸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존재감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종합병원과 비슷한데 온갖 환자들이 다 오고 응급환자도 오고 여기에 병원장은 대통령인데 의사와 간호사가 아무도 없는 상태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다. 보는 게 스트레스다. 이런 지적까지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외로도 당당한 건희사랑 회장을 보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최근 나경원 씨가 김건희 팬클럽 건희사랑을 지적하자 강신업 변호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그러니까 나베 소리나 듣는 거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건희사랑은 개들이 지져도 내일 지구가 망해도 해체하지 않는다며 나경원 씨의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니 끼리끼리 뭐하는 거냐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 때 보도하듯이 똑같이 보도하고 특검이나 해라. 쇼하지 말고 이런 지적들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경원 씨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 아베 조문을 두고 국익에 도움된다 이러면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두 달 만에 허위 경력 의혹 관련한 경찰 서면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50일 지나도록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야 낸 거고요. 수십 가지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만약 이번 서면 제출로 혐의 없음이 나오면 경찰 또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게 당연한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이외로도 평산마을 주민이 안정권 씨의 실체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며 그동안에 느꼈던 두려움을 자세하게 공개했는데요. 일상 촬영 및 스토킹 행위를 어마어마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진 찍힌 후부터는 250억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퍼졌다고 하는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죠. 문재인은 저렇게 극단적으로 욕하고 조롱하고 스토킹하고 하면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러한 안정권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쇼킹한 거고 이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절대로 자진 사표를 냈다고 묻혀선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 한다는 얘기가 이 안정권 씨와 친누나와의 관계와 연결이 돼 있는 건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그건 그거대로 해명하되 법의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 안철수 씨는 전기물 세계에서 제일 펑펑 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오마이뉴스에 팩트체크를 당하고 망신을 당했는데요.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140개국 가운데 13위 OECD 38개국 가운데 8위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고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고 하죠. 그리고 1인당 수돗물 사용량 역시 미국, 일본 등의 절반 수준이고 주요 선진국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안철수 측은 수사법일 뿐이었다 이런 돼도 않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역시 안철수답다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이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짓들 했던 망원들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최근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정책을 비판했던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이 고발 말고 토론을 하자 라고 공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안철수 측이 들을 생각도 없이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21살 최인호 의원에 대한 만행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급 440원 인상 요구하고 샤워실 설치 요구하고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연세대 학생 3명이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회에 가보지도 않고 정치 집회라고 비난하면서 고소한 학생의 편에 선 겁니다. 이준석 토론 배틀로 정치에 입문했고 정말 극단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온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대 졸업생 2373명 그리고 연대생 3007명이 청소노동자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김성환 의원도 연세대 청소노동자를 면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총장과의 면담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외로도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도 찾았고요. 일들의 대결이 끝나도록 정부, 국회, 사측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쓰러워질 유능한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면 된다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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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